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제시카드 가우입니다 자 오늘은 속도감 있게 바로 갈게요 렛츠고 지구 멸맹 12시간 전 형님들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주인공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린 주인공 그럼 뭐합니까 종말은 어차피 다가올 텐데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자친구가 아닌 걸까요? 떠나버리는 남자 응? 그렇군요 주인공 제임스는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보내줬죠 당연하지 인마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때 왠 괴한이 칼을 들고 등장합니다 주인공 제임스는 꼼짝없이 기산으로 타게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이 남자는 죽기 전에 복수하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복수가 이뤄지는 사이 제임스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냥 사연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미친놈처럼 보이죠? 잡히면 그대로 사망 자 차 밑으로 숨어봅니다 뭐야 바지도 안 입었어? 남자는 또 누군가에게 꽂혔는지 사라졌죠 천천히 나와 숨을 고르고 있던 그때 여자아이가 납치 당했으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임스는 차를 훔치려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웬일일까요? 제임스는 그만 소녀를 구하러 갑니다 조심스럽게 진입하는데요 드디어 공격이 들어오네 가볍게 한 명 처리하였으나 한 명이 아니었던 거죠 위기에 몰린 상황 온 입을 다하여 족발을 씹어드시는데요 그렇게 모두 다 해치운 제임스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구출하고 이게 뭡니까? 여자친구가 있는 광란의 파티에 가려 했는데 말이죠 결국 제임스는 아이를 친구에게 전달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까지 갈 기름이 없는 상황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임스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죠 그렇게 누나의 집에 도착했고요 모두 떠나가 버린 걸까요? 하지만 떠난 게 아니라 바로 화장실에서 매용과 누나는 자살을 한 거죠 충격받은 제임스 그리고 세 명의 조카는 이미 죽어버려 땅에 묻혔죠 차를 바꿔 제임스는 서둘러 빠져나가려 합니다 또 버리고 가려 했나봐요 아까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여자죠 이 둘은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죽기 직장은 바람피던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가 생겼음 알게 되었죠 야 이거 좋아해야돼 뭐야 기억에 고통스러운 제임스는 잠시 쉬어가기로 하는데요 이때 경찰차를 발견한 제임스 그렇습니다 제임스는 경찰에게 아이를 맡기려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경찰은 제임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미쳐가고 있는 세상 아니 이미 미친 세상 하지만 그럼에도 제임스는 족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파티 장소 야 이곳은 뭐 종말이랑 상관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뽕이랑 도킹 총질이 나무하는 이 파티장 뭐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이들 하 그래도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꼬마 로즈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제임스 꼬마 로즈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제임스 약이 쩌들어 도른소리를 하는 우리 아주머니 그리고 아이 더러워 도너와 로즈는 곧으로 가고 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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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는 혼자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영화 리뷰 기리조의 리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음영하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비키 한편 로즈는 여전히 로즈를 노리고 있는 정신나간 아줌마 그리고 로즈를 가지려하는 여자 아니 아이에게 뽕을 권하는 정신나간 여자 하지만 로즈가 이걸 모를 리가 없었고요 그러자 결국 로즈는 뭐야 여기는 그렇습니다 친오빠의 거짓말로 비키는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임스는 그리고 로즈는 위험한 상태 비키는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임스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비키 이때 등장하는 비키오빠입니다 떠나려는 제임스 그리고 어린 로즈를 찾고 있죠 이웃과 발견된 로즈는 이때 비키는 총을 뺐더니 결국에 비키가 현실을 받아들인 걸까요 비키가 현실을 받아들인 걸까요 터질을 맞추며 종말을 기다리던 엄마 어쩌면 종말이 아니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둘은 낙간지러운 작별 인사 대신 웃음으로 대처하죠 이웃으로 로즈가 정신을 차렸죠 제임스는 떠나려 하니 균실이 엄마랑 조금 더 있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멀어지는 둘 엄마와 아들은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이크는 결국 다 쥐을 넘어있지 않았어요 좀 Hindi 제이크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이크는 제이크가 그거 brought me to Auntie Janice 계속 계속혀서 단지 안 돼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로즈가 노래를 불러냈던 고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조용한 집 집단으로 죽어있는 로즈의 식구들 그리고 이 남자가 로즈의 아버지입니다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사실을 말해주는데 어린아이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 하지만 이게 꼭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결국엔 제임스는 그렇게 아버지의 싸늘한 시체를 보게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 그렇다면 제임스는 누구와 마지막을 보내야 할까요? 그제서야 마음을 정한 제임스 이제 떠나려는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로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강렬히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로즈입니다 다가오는 중만 그리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안 잡을지 내가 지키는 내가 지키는 너는 내가 지키는 너는 내가 지키는 너는 내가 지키지 난 미안해 내가 지키지 형님 누님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화 디즈 파이널 아워즈 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청하신 디즈 파이널 아워즈의 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 확인해주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